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식사만 바꿔도 원인 불명 증상의 90%가 사라진다. 이유 없이 아프다면 식사 때문입니다. 지은이는 미조구치 도루, 옴기니는 김양아, 바랭은 카시오페아입니다. 이 책은 올바른 식사법을 통해 자유신경의 균형을 회복하여 몸과 마음의 이상 증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저자는 영양요법을 도입하여 원인 불명에 통증에 시달리던 수많은 환자들을 완쾌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몸과 마음이 아픈 것은 자유신경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인데요. 자유신경이란 우리의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신경으로 생존과 생명유지에 관여합니다. 자유신경에는 흥분하거나 자극을 받으면 활발해지는 교감신경과 몸을 안정시키는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 두 신경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건강하고 편안한 몸과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자유신경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말은 사실이지만 저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을 하나 더 언급합니다. 바로 식사의 불균형입니다. 당질 중심의 식습관, 영양소가 부족한 식습관 등을 바로잡으면 혈당치도 안정되고 자유신경의 균형을 되찾아 활력이 넘치는 몸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혈당치의 급상승을 일으키지 않도록 당질을 제한한 식사하기, 같은 종류의 단백질을 3일 이상 연속으로 먹지 않기, 장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식이섬유를 제대로 섭취하기, 오메가3 계열의 기름을 섭취하기입니다. 저자는 20여 년에 걸쳐 쌓아온 자신의 영양요포 인상 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총 5장에 걸쳐서 현대인들의 잘못된 식습관과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쉽고 간단하면서도 즉각적인 효과가 입증된 건강 습관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10가지 습관으로 병에 걸리지 않는 몸을 만든다. 마음의 건강을 위한 식사의 4가지 포인트 당질의 양을 확인한다.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마음의 병을 낫게 하는 식사를 위해서는 다음에 4가지 사항을 신경 써야 한다. 혈당치의 급상승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매일 같은 종류의 단백질만 섭취하지 않는다. 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재료를 고른다. 지질의 균형을 생각한다. 우선 혈당치의 급상승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는 식사를 할 때는 식재료에 당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이때 단맛이 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당질의 양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흰쌀은 약간의 단맛만 나는데 밥공기 한 그릇 150g에 포함된 당질의 양은 55g이다. 이는 각설탕 이하 14개 분에 해당한다. 각설탕에는 포도당에 더해 과당이라는 당질이 포함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같이 취급할 수는 없지만 흰쌀의 당질 양이 많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식품 당질 등으로 검색하면 그 합류량을 쉽게 알 수 있다. 또는 식품 건면에 적힌 영양성분표를 보면 포함된 영양소와 그 양을 알 수 있으므로 거기에서 탄수화물의 양을 보면 된다. 그것이 해당 식품에 포함된 대략적인 당질의 양에 해당한다. 다만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은 당질 플러스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의 양임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식이섬유는 영양성분표에 반드시 표시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먹고 있는 코코넛 버터는 두 가지를 나누어 표시하고 있는데 100g당 식이섬유가 14.7g 당질이 2.9g 들어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이 둘을 합쳐서 탄수화물 17.6g으로 표시할 때가 많다. 탄수화물 전체의 양이 많더라도 식이섬유가 많고 당질이 적으면 매우 이상적인 식품이므로 양쪽의 비율을 잘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 당질이 많다는 점에서 과일은 맹점이 있는 식품이다. 과일은 매우 달고 맛있다. 사과 한 개에도 약 30g의 당질이 포함되어 있다. 식후 디저트로 과일을 먹는다면 제철 과일을 조금 먹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아무래도 단맛이 당긴다면 앞서 소개한 코코넛 버터를 한 숟가락 정도 먹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필요한 최소한의 단맛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질에 기름도 섭취할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다. 초콜릿의 경우도 당질이 적은 초콜릿이 좋다. 쓴맛이 강한 초콜릿을 한 조각 입에 넣고 녹여 먹으면 좋다. 같은 종류의 단백질은 3일 이상 연속으로 먹지 않는다. 단백질에 의한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같은 종류의 단백질을 3일 이상 연속으로 먹지 않아야 한다.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제품은 우유와 치즈, 요구르트와 같은 유단백이다. 우유를 마시지 않는 날을 정해 실천했다고 해도 그날 요구르트나 치즈를 먹었다면 결국 유단백을 섭취한 셈이다. 그래서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의 유단백을 절대 먹지 않는 날을 일주일에 2일에서 3일 정도 꼭 정해두면 좋다. 대두로 만든 제품도 마찬가지다. 두부를 먹지 않는 날에 나토를 먹으면 의미가 없다. 두유 음료도 대두 제품이다. 식품이 달라도 같은 단백질원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대두는 매일 먹어도 의외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데 특수 알레르기 검사를 했을 때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의 경우에는 확실히 증상이 나온다. 섭취에 주의를 해야 하는 식품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달걀이다. 달걀을 포함한 제품은 매우 많으므로 엄격하게 섭취를 피하기는 어려워도 달걀 요리를 매일 먹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육류는 중요한 단백질원인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그 종류가 다양함으로 3일 이상 같은 고기를 먹을 일은 잘 없을 것이다. 여성 중에서 빈혈 경향이 있는 사람은 철의 함유량이 높은 붉은 살코기를 먹으면 좋다. 생선도 참치, 정깅이, 고등어 등 종류가 많으므로 그렇게까지 중복 섭취를 두고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조미료도 이야기해보자면 어떤 음식에든 마요네즈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 마요네즈는 의외로 알레르기의 영향이 적다. 마요네즈에는 달걀이 함유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성분은 지질이므로 알레르겐으로 작용할 일은 적다. 특히 예전부터 출시되어 사용된 기본적인 마요네즈에는 당질이 들어있지 않으므로 오히려 권장할 만한 조미료다. 반대로 최근에 출시된 저지방이나 저콜레스테롤 마요네즈의 경우 달걀을 사용하는 대신 당질로 진한 맛을 내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장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장내 유익균은 식이섬유를 먹이로 삼고 에너지를 만들어 활동한다. 장내 세균의 균형을 안정시키고 변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의 섭취를 의식해야 한다.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좋은 방법은 식재료에 열을 가하는 것이다. 열을 가하면 충분한 양으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가열하면 채소에 포함된 효소가 파괴되므로 식이섬유와 효소 중 어느 쪽을 우선시할지 생각하여 조리법을 조성하면 좋다. 여기서 말하는 채소란 입채소를 말한다. 감자, 당근, 우엉, 양파 등의 뿌리 채소류는 당질이 포함되어 있어 이 책에서 섭취를 권하는 채소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입채소라면 배추를 먹든 양배추를 먹든 그 종류는 무엇이어도 특별히 상관없다. 당질을 먹지 않았을 때 배가 든든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식후 마지막에 단호박이나 찐 고구마 등을 먹으면 된다. 거기에 버터나 코코넛 오일 등을 얹어도 좋다. 식이섬유는 견과류에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호두나 아몬드처럼 위피로 둘러싸인 견과류는 식이섬유량이 많다. 또 지방도 풍부하다. 호두는 100g당 약 4g 아몬드는 약 9g의 당질도 포함하고 있는데 혈당치 상승이 매우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자유신경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땅콩도 100g당 약 4g의 당질을 갖고 있다. 식이섬유를 섭취한다는 의미에서 가능하면 땅콩을 껍질 채로 먹는 것이 좋다. 오메가3 계열의 기름은 가열하지 않고 먹는다. 지질에 대해서는 오메가3 계열이나 오메가6 계열의 기름 섭취에 주의한다. 트렌스지방산을 포함한 마가리는 절대 피해야 한다. 최근에는 펫스프레드, 지방합류량이 낮은 마가린, 상품도 자주 보이는데 이는 유지가 80% 이상이면 마가린, 80% 이하면 펫스프레드라고 분류하는 것을 진하지 않는다. 트렌스지방산을 포함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역시 피해야 한다. 케이크, 쿠키 등의 서양과자에 사용되는 슈트닝도 트렌스지방산을 포함한 지질의 대표적인 예의다. 최근에는 영양성분표에 슈트닝이라고 별도로 기재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 대신 식물성 유지로 표기할 때가 있다. 산화한 기름도 좋지 않으므로 미리 튀겨둔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다만 매일 제대로 기름을 바꾸는 반찬가게라면 그곳에서 갓 튀겨낸 음식을 사먹는 정도는 문제가 없다. 가정에서도 튀긴 음식을 만들 때는 되도록 새로운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기름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오메가3 계열의 기름이 열에 약하다는 사실이다. 오메가3 계열의 기름을 가열하는 요리에 사용해서는 의미가 없으므로 들기름, 아마유 등은 드레싱 등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음료만큼은 주의해야 한다. 설탕, 무첨과 채소주스라도 피해야 한다. 채소와 과일 등 본래 씹어서 먹어야 하는 재료는 그대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채소주스 200ml를 한꺼번에 마시면 10g의 당질을 액체라는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섭취하게 된다. 액체로 만들어 흡수를 좋게 하면 몸에 좋을 것 같지만 이는 완전히 오해다. 시판되는 채소주스는 마시기 쉽도록 당과즙 등이 포함된다. 영양 성분 표상에는 설탕 무첨과라고 적혀 있지만 당질을 섭취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것이 없다. 만일 꼭 채소주스를 마시고 싶다면 집에서 직접 짜서 단과즙을 첨가하지 않은 채로 바로 마시는 편이 좋다. 과즙 100% 주스나 유구르트 음료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당질을 한꺼번에 흡수하게 되므로 애초에 마시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특히 요구르트 음료는 유단백이기도 하므로 매일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한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음료가 스포츠 음료다. 이 역시 설탕 무첨과 제로 칼로리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합성 감미료로 단맛을 낸다. 최근 들어 합성 감미료가 장래 세균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지방의 합성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동물 실험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 등을 참조했을 때 단맛을 꼭 원한다면 차라리 제대로 혈당치가 올라가고 만족감도 주는 설탕을 먹는 편이 훨씬 낫다. 카페인 음료도 되도록 피한다. 음료에 포함된 성분으로 당질 외에 카페인이 있다.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카페인을 섭취하고 나면 힘이 나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커피, 홍차, 녹차 등을 어떻게든 마시게 되는데 이는 자유신경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카페인을 포함한 음료 없이는 견딜 수 없다면 그만큼 자유신경 균형이 무너졌다는 증거다. 자유신경을 안정시킨다는 의미에서 카페인 섭취는 가능한 한 피해야 하는데 커피나 홍차, 녹차 등을 꼭 마셔야 한다면 반드시 뜨거운 상태로 마신다. 뜨거운 음료는 한 잔에 15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 천천히 마시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아이스커피는 짧은 시간 안에 후루루 마시게 되어 급격하게 카페인을 섭취하게 된다. 이것이 자유신경의 불안정을 주장한다. 최근에는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사람도 늘고 있는데 카페인, 당질 등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다. 물은 찬물이든 따뜻한 물이든 괜찮다. 한방에서는 몸을 차게 하면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찬물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수분은 본래 물로 섭취해야 하는 것으로 추운 계절에는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겠다. 먹는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 먹는 횟수를 신경 쓰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주장은 사실 당질 섭취와 관련해서 나오는 논이다. 일반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먹는 것이 좋다는 말은 부족해진 당질을 보충하는 주기로 하루 3끼가 안성맞춤이라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하루 2끼를 먹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아침 식사를 충분히 먹고 당질을 섭취하면 한 번 혈당치가 오른다. 이후 혈당치가 내려가도 점심 식사를 거르고 당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혈당치를 올리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마침 그때 저녁 식사를 하면 혈당치가 더 올라간다. 이처럼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를 피하려면 새끼를 먹는 편이 무난한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당질로 내와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개톤체로 움직이는 식사를 하면 식사 횟수는 하루에 한 번여도 상관없다. 이틀에 세 번도 좋고 이틀에 한 번 더 괜찮다. 즉, 필요한 칼로리와 단백질만 보충된다면 식사 횟수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당질을 섭취하지 않고 혈당치가 안정되면 공복감이 매우 완화된다. 케톤체로 에너지원을 보충하는 것을 케토제닉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식사를 하는 사람은 갑자기 허기를 느끼는 기하감이 없다. 반대로 당질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데 대한 공포감이 매우 커서 조금씩이라도 먹어야 한다. 당질 중심의 식사에서 해방되면 저녁이 되어도 피곤하지 않고 저녁 식사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역시나 가능한 한 당질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 식사는 하루 전체의 균형을 생각한다. 당질 제한식으로 오히려 컨디션이 나빠지는 사람은 수량의 당질을 포함한 식사를 자주 하는 편이 좋다. 그렇게 해서 서서히 하루에 섭취하는 당질의 양을 줄여가도록 한다. 하루 세 번 식사를 할 경우를 예로 들면 아침에는 장을 자극하도록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 점심에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기 쉬운 시간대 직전이므로 되도록 당질이 적은 음식을 먹는다. 이로 인해 오히려 오후에 컨디션이 나빠지는 사람은 조금 더 당질 섭취를 늘린다. 저녁에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절식 시간이 길어짐으로 캐톤체를 만들기 쉬운 지질을 많이 섭취하거나 주침 전에 코코넛 오일을 먹으면 좋다.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루 전체의 식사를 어떻게 균형있게 나눌지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먹는 양에 대해서는 당질 섭취량만 주의한다면 그다지 신경을 많이 쓸 필요는 없다. 자율신경이 불안정한 사람은 5에서 6회로 나누어 먹고 이후 자율신경이 안정되면 3에서 4회로 나누어 먹으면 된다. 만일 바빠서 한 끼 정도 걸렀는데도 별다른 영향이 없다면 자율신경이 많이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자율신경이 불안정한 경우 마른 사람은 체중이 많이 줄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대로 살이 찌고 있다면 하루 식사량을 정해 자율신경 불안정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배분한다. 이 방법을 계속 유지하면 상당한 다이어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당질 제한은 절반부터 시작한다. 당질을 제한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당질 제한을 식단에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사람은 하루에 당질 섭취량을 60g 이하 정도로 억제한다. 쌀밥 한 공개에 포함된 당질이 55g이므로 이를 실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당질을 통한 칼로리 섭취 비율을 60% 정도로 유지하도록 공고하고 있지만 이 공고 비율에는 국가로서 국민들에게 쌀을 먹게 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다. 이를 당질 섭취량으로 환산하면 270에서 280g이며 하루에 쌀밥 5공기를 먹어야 하는 양이다. 자신이 당질에 의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점심 식사를 걸러본다. 점심을 걸렀을 때 오후에 컨디션이 좋아지면 자연신경이 불안정하다는 증거다. 반대로 나빠진다면 이미 당질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적당량의 당질을 섭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질 제한을 하는 경우 현재 먹고 있는 당질 섭취량에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일일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지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선 절반으로 줄여보도록 한다. 미국 당뇨병학회는 하루에 130g 이하의 당질을 섭취하는 것을 당질 제한으로 보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공고하는 일일 당질 섭취량의 약 절반 정도 되는 양이다. 당질 제한으로 유명한 야마다 사토르 의사는 한 끼에 20에서 40g의 당질 섭취를 공고한다. 하루에 3끼를 먹을 경우 하루 상한이 120g이므로 불가능하지는 않은 양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당질을 먹든 먹지 않든 간에 몸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본래 인체가 갖춘 대사다. 만일 당질 제한으로 컨디션이 안정되었다. 갑작스러운 공복이 사라졌다. 주름과 나르람이 없어졌다. 업무에 능률이 떨어지지 않는다 등의 증상이 느껴진다면 그 효과를 본 것이라고도 봐도 좋다. 자율신경의 불균형은 사실 치침 중에 많이 나타난다. 이를 갈거나 몸이 경직되고 도중에 잠에서 깨거나 악몽을 꾸는 것 같은 증상이 이에 해당한다. 당질 제한으로 자율신경이 안정되면 수면의 질이 높아져 아침에 개운하게 눈을 뜰 수 있다. 영양보충제는 합류량보다 품질로 고른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당질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배가 더부룩하거나 반개해서 냄새가 난다는 사람도 있다. 이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요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반드시 영양보충제를 활용하길 바란다. 우선 소화요소 보충제를 활용해본다. 소화요소 보충제를 복용하면 단백질 섭취량을 줄이지 않고도 소화를 촉진할 수 있다. 아미노산 보충제를 먹는 방법도 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물질이므로 육류 섭취를 줄이는 대신 부족한 부분을 영양제로 보충하면 된다. 식재료만으로는 충분히 보충하지 못하는 비타민 B군과 여성의 경우 특히 충분한 보충이 필요한 철은 영양보충제로 섭취해야 한다. 다만 철분제를 먹고 복통이 생기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장내 유해균이 철을 가로채고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나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한산에서 섭취량을 조절하길 바란다. 영양제의 품질은 판단이 어렵다. 미국 등 외국산 영양제를 경계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국내 제품보다 오히려 안전할 때도 있다. 앞서 저렴한 비타민 D 영양제는 원재료를 양모해서 추출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렴한 제품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시중에서 가장 저렴한 칼슘 영양제 성분표를 살펴보면 돌로마이트 백운석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칼슘을 포함한 강물을 말한다. 돌로마이트보다 상위 재료는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 산호 등으로 이 정도 원재료를 사용했다면 그럭저럭 괜찮은 품질의 칼슘 영양제다. 이들보다 더 상위 재료는 생선의 뼈 또 그보다 더 상위 재료는 소의 뼈다. 소의 뼈는 몸에 흡수가 아주 잘 되는데 최근에는 광우병의 영양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아서 나는 생선 뼈에서 나온 칼슘으로 만든 영양제를 사용 중이다. 성분 함유량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비타민 B군 영양제로 B100이라는 상품이 많다. 이는 캡슐당 비타민 B군을 100mg씩 넣은 것으로 하루에 400에서 800mg을 섭취하라는 지시사항이 적혀 있다. 이는 꽤 많은 양으로 효과가 있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는 양이다. 내가 사용하는 비타민 B군 영양제는 캡슐당 25mg이 들어있다. 100mg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보통의 비타민 B군 영양제보다 효과가 크다. 비타민 B군 영양제가 체내에서 충분히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핵산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비타민 B군 자체의 원재료는 매우 저렴한데 핵산의 원재료는 연어의 치여로 그 성분만 가격이 비싸다. 성분 함유량은 꼭 가격에 비례하지 않는다. 또 비타민 B군, 비타민 C, 비타민 D 등 복수의 비타민을 조합한 멀티비타민, 철 등을 포함한 멀티미네랄과 같은 상품도 많은데 이는 각각의 핵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모두 섭취하고 싶은데 이것저것 사다 보면 먹어야 할 캡슐의 양이 지나치게 늘어나고 금액도 비싸지기 때문에 일단 비타민 B군과 철분 영양제만 섭취해보는 것도 좋다. 영양제는 식사 중에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이 가장 높다. 복용 중인 약이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약과 함께 식후에 먹는 경우가 많은데 되도록 식사 중에 섭취하길 바란다. 산책과 가벼운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린다.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식사 직후에 걷는 것이 좋다. 되도록 일찍 걷는 것이 좋으므로 수저를 내려놓자마자 바로 최소 20분 동안 걷는다. 이로 인해 혈당치의 상승이 완만해지고 자율신경의 불균형을 방지하며 포만감도 얻을 수 있다. 특히 주부, 집안이라는 남편도 걷기 운동도 할 겸 점심 식사 직후에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장을 보러 다녀오면 좋다. 자율신경이 가장 깨지기 쉬운 저녁에 장을 보러 가면 기온이 내려간 외부 환경과 가게 안에 붐비는 사람들 때문에 자율신경이 영향을 받는다. 혈당치 상승을 억제하는 방법에는 걷기 말고도 근육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혈당치가 떨어졌을 때 백업체제가 점점 안정되어 자율신경에 의존하지 않는 혈당치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다만 근육량을 늘리는 것은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컨디션이 좋아짐을 경험한 후에 하는 것이 좋다. 나는 클리닉 환자들의 3에서 6개월간의 데이터를 살펴보고 단백질의 대사가 개선되고 난 후에 운동할 것을 권장한다. 운동이라고 해도 산책과 가벼운 근육운동 정도면 일단 충분하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좋지 않다. 맨 처음에는 평소 걷던 속도대로 걷고 익숙해지면 빠르게 걷는 정도로 시도해본다. 몸 상태가 좋아지면 근육량의 증가를 생각해서 언덕이나 계단 등이 있는 코스로 바꾼다. 지하철역에서도 계단을 사용하고 에스컬레이터는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조금씩 힘을 들이는 것이 좋다. 지침 전에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한다. 저녁 식사를 하고 2시간 정도는 지난 후에 잠을 자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지침 중에 지방이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반대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잠들기까지 2시간 정도의 간격을 둔다면 자기 전에 가벼운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이때 코코넛 버터를 먹는 것을 추천한다.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 직전까지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보는 등 자극이 끊이질 않는다. 그보다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안정을 취하기 위해 조교, 아로마, 스트레칭 등을 권한다.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도 좋다. 따뜻한 물에 느긋하게 몸을 담그면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 조금 더 효과를 높이기에 엡소염이라는 입욕제를 많이 넣어 부족하기 쉬운 마그네슘을 보충해주면 좋다. 몸이 금방 따뜻해짐으로 여성에게 듣기 좋다. 급격한 자극으로 요즘 자유신경을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신체적인 접근 방법이 자주 언급된다. 즉, 자세나 치열 등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경추, 척추, 골반을 교정하거나 치과 치료를 제때 받는 것이다. 실제로 이 방법들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고 나도 환자들에게 자주 스트레칭 등을 권한다. 자유신경의 과도한 긴장이 좀처럼 풀리지 않을 때는 그때 몸 상태에서 느껴지지 않는 감각을 세게 자극하는 것도 좋다. 식당에 갔을 때 식사 전에 주는 뜨거운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 기분이 매우 좋아짐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업무 등으로 긴장된 교감신경의 긴장이 싹 풀어졌기 때문이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차가운 수건을 얼굴에 대거나 조격을 하는 것도 교감신경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아로마 향기를 맡는 것도 좋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방법도 있는데 이 역시 우리 몸에 어떤 종류의 자극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손가락 끝으로 몸을 톡톡 두드리는 탭핑도 매우 효과가 있다.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에서는 긴장으로 잠들지 못하는 이재민이 다수 발생했다. 당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현장에 투입되어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등을 처방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는데 탭핑을 하고 많은 사람이 치유된 사례가 있다. 교감신경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약물보다도 몸에 자극을 주는 편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는 것이다. 다리를 떠는 행동도 단순한 자극을 반복하는 행위로 이 행동으로 교감신경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종일 실내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산책을 나가 심호흡을 하거나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교감신경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충분한 효과가 있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10가지 습관으로 병에 걸리지 않는 몸을 만든다. 마음의 건강을 위한 식사의 4가지 포인트 당질의 양을 확인한다.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마음의 병을 낫게 하는 식사를 위해서는 다음에 4가지 사항을 신경 써야 한다. 혈당치의 급상승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매일 같은 종류의 단백질만 섭취하지 않는다. 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재료를 고른다. 지질의 균형을 생각한다. 우선 혈당치의 급상승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는 식사를 할 때는 식재료에 당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이때 단맛이 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당질의 양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흰쌀은 약간의 단맛만 나는데 밥공기 한 그릇 150g에 포함된 당질의 양은 55g이다. 이는 각설탕 야 14개분에 해당한다. 각설탕에는 포도당에 더해 과당이라는 당질이 포함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같이 취급할 수는 없지만 흰쌀의 당질량이 많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식품당질등으로 검색하면 그 합류량을 쉽게 알 수 있다. 또는 식품건면에 적힌 영양성분표를 보면 포함된 영양소와 그 양을 알 수 있으므로 거기에서 탄수화물의 양을 보면 된다. 그것이 해당 식품에 포함된 대략적인 당질의 양에 해당한다. 다만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은 당질 플러스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의 양임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식이섬유는 영양성분표에 반드시 표시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먹고 있는 코코넛 버터는 두 가지를 나누어 표시하고 있는데 100g당 식이섬유가 14.7g, 당질이 2.9g 들어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이 둘을 합쳐서 탄수화물 17.6g으로 표시할 때가 많다. 탄수화물 전체의 양이 많더라도 식이섬유가 많고 당질이 적으면 매우 이상적인 식품이므로 양쪽의 비율을 잘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 당질이 많다는 점에서 과일은 맹점이 있는 식품이다. 과일은 매우 달고 맛있다. 사과 한 개에도 약 30g의 당질이 포함되어 있다. 식후 디저트로 과일을 먹는다면 제철과일을 조금 먹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아무래도 단맛이 당긴다면 앞서 소개한 코코넛 버터를 한 숟가락 정도 먹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필요한 최소한의 단맛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질에 기름도 섭취할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다. 초콜릿의 경우도 당질이 적은 초콜릿이 좋다. 쓴맛이 강한 초콜릿을 한 조각 입에 넣고 녹여 먹으면 좋다. 같은 종류의 단백질은 3일 이상 연속으로 먹지 않는다. 단백질에 의한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같은 종류의 단백질을 3일 이상 연속으로 먹지 않아야 한다.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제품은 우유와 치즈, 요구르트와 같은 유단백이다. 우유를 마시지 않는 날을 정해 실천했다고 해도 그날 요구르트나 치즈를 먹었다면 결국 유단백을 섭취한 셈이다. 그래서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의 유단백을 절대 먹지 않는 날을 일주일에 2일에서 3일 정도 꼭 정해두면 좋다. 대두로 만든 제품도 마찬가지다. 두부를 먹지 않는 날에 나토를 먹으면 의미가 없다. 두유 음료도 대두 제품이다. 식품이 달라도 같은 단백질원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대두는 매일 먹어도 의외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데 특수 알레르기 검사를 했을 때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의 경우에는 확실히 증상이 나온다. 섭취에 주의를 해야 하는 식품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달걀이다. 달걀을 포함한 제품은 매우 많으므로 엄격하게 섭취를 피하기는 어려워도 달걀 요리를 매일 먹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육류는 중요한 단백질원인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그 종류가 다양함으로 3일 이상 같은 고기를 먹을 일은 잘 없을 것이다. 여성 중에서 빈혈 경향이 있는 사람은 철의 함유량이 높은 붉은 살코기를 먹으면 좋다. 생선도 참치, 정깅이, 고등어 등 종류가 많으므로 그렇게까지 중복 섭취를 두고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조미료도 이야기해보자면 어떤 음식에든 마요네즈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 마요네즈는 의외로 알레르기의 영향이 적다. 마요네즈에는 달걀이 함유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성분은 지질이므로 알레르겐으로 작용할 일은 적다. 특히 예전부터 출시되어 사용된 기본적인 마요네즈에는 당질이 들어있지 않으므로 오히려 권장할 만한 조미료다. 반대로 최근에 출시된 저지방이나 저콜레스테롤 마요네즈의 경우 달걀을 사용하는 대신 당질로 진한 맛을 내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잎채소와 견과류로 식이섬유를 섭취한다. 장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장내 유익균은 식이섬유를 먹이로 삼고 에너지를 만들어 활동한다. 장내 세균의 균형을 안정시키고 변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의 섭취를 의식해야 한다.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좋은 방법은 식재료에 열을 가하는 것이다. 열을 가하면 충분한 양으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가열하면 채소에 포함된 효소가 파괴되므로 식이섬유와 효소 중 어느 쪽을 우선시할지 생각하여 조리법을 조성하면 좋다. 여기서 말하는 채소란 잎채소를 말한다. 감자, 당근, 우엉, 양파 등의 뿌리 채소류는 당질이 포함되어 있어 이 책에서 섭취를 권하는 채소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잎채소라면 배추를 먹든 양배추를 먹든 그 종류는 무엇이어도 특별히 상관없다. 당질을 먹지 않았을 때 배가 든든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식후 마지막에 단호박이나 찐 고구마 등을 먹으면 된다. 거기에 버터나 코코넛 오일 등을 얹어도 좋다. 식이섬유는 견과류에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호두나 아몬드처럼 위피로 둘러싸인 견과류는 식이섬유량이 많다. 또 지방도 풍부하다. 호두는 100g당 약 4g, 아몬드는 약 9g의 당질도 포함하고 있는데 혈당치 상승이 매우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자유신경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땅콩도 100g당 약 4g의 당질을 갖고 있다. 식이섬유를 섭취한다는 의미에서 가능하면 땅콩을 껍질채로 먹는 것이 좋다. 오메가3 계열의 기름은 가열하지 않고 먹는다. 지질에 대해서는 오메가3 계열이나 오메가6 계열의 기름 섭취에 주의한다. 트렌스지방산을 포함한 마가린은 절대 피해야 한다. 최근에는 페스프레드, 지방합류량이 낮은 마가린 상품도 자주 보이는데 이는 유지가 80% 이상이면 마가린, 80% 이하면 페스프레드라고 분류하는 것을 지나지 않는다. 트렌스지방산을 포함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역시 피해야 한다. 케이크, 쿠키 등의 서양과자에 사용되는 슈트닝도 트렌스지방산을 포함한 지질의 대표적인 예의다. 최근에는 영양성분표에 슈트닝이라고 별도로 기재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 대신 식물성 유지로 표기할 때가 있다. 산화한 기름도 좋지 않으므로 미리 튀겨둔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다만 매일 제대로 기름을 바꾸는 반찬가게라면 그곳에서 갓 튀겨낸 음식을 사먹는 정도는 문제가 없다. 가정에서도 튀긴 음식을 만들 때는 되도록 새로운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기름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오메가3 계열의 기름이 열에 약하다는 사실이다. 오메가3 계열의 기름을 가열하는 요리에 사용해서는 의미가 없으므로 들기름, 아마유 등은 드레싱 등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음료만큼은 주의해야 한다. 설탕, 무첨과 채소 주스라도 피해야 한다. 채소와 과일 등 본래 씹어서 먹어야 하는 재료는 그대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채소 주스 200ml를 한꺼번에 마시면 10g의 당질을 액체라는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섭취하게 된다. 액체로 만들어 흡수를 좋게 하면 몸에 좋을 것 같지만 이는 완전히 오해다. 시판되는 채소 주스는 마시기 쉽도록 당과즙 등이 포함된다. 영양 성분 표상에는 설탕 무첨과라고 적혀있지만 당질을 섭취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것이 없다. 만일 꼭 채소 주스를 마시고 싶다면 집에서 직접 짜서 단과즙을 첨가하지 않은 채로 바로 마시는 편이 좋다. 과즙 100% 주스나 요구르트 음료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당질을 한꺼번에 흡수하게 되므로 애초에 마시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특히 요구르트 음료는 유단백이기도 하므로 매일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한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음료가 스포츠 음료다. 이 역시 설탕 무첨과 제로 칼로리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합성 감미료로 단맛을 낸다. 최근 들어 합성 감미료가 장래 세균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지방의 합성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동물 실험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 등을 참조했을 때 단맛을 꼭 원한다면 차라리 제대로 혈당치가 올라가고 만족감도 주는 설탕을 먹는 편이 훨씬 낫다. 카페인 음료도 되도록 피한다. 음료에 포함된 성분으로 당질 외에 카페인이 있다.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카페인을 섭취하고 나면 힘이 나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커피, 홍차, 녹차 등을 어떻게든 마시게 되는데 이는 자유신경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카페인을 포함한 음료 없이는 견딜 수 없다면 그만큼 자유신경 균형이 무너졌다는 증거다. 자유신경을 안정시킨다는 의미에서 카페인 섭취는 가능한 한 피해야 하는데 커피나 홍차, 녹차 등을 꼭 마셔야 한다면 반드시 뜨거운 상태로 마신다. 뜨거운 음료는 한 잔에 15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 천천히 마시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아이스커피는 짧은 시간 안에 후루루 마시게 되어 급격하게 카페인을 섭취하게 된다. 이것이 자유신경의 불안정을 주장한다. 최근에는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사람도 늘고 있는데 카페인, 당질 등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다. 물은 찬물이든 따뜻한 물이든 괜찮다. 한방에서는 몸을 차게 하면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찬물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수분은 본래 물로 섭취해야 하는 것으로 추운 계절에는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겠다. 먹는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 먹는 횟수를 신경 쓰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주장은 사실 당질 섭취와 관련해서 나오는 논이다. 일반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새끼를 먹는 것이 좋다는 말은 부족해진 당질을 보충하는 주기로 하루 새끼가 안성맞춤이라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하루 두 끼를 먹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아침 식사를 충분히 먹고 당질을 섭취하면 한 번 혈당치가 오른다. 이후 혈당치가 내려가도 점심 식사를 거르고 당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혈당치를 올리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마침 그때 저녁 식사를 하면 혈당치가 더 올라간다. 이처럼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를 피하려면 새끼를 먹는 편이 무난한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당질로 내와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개톤체로 움직이는 식사를 하면 식사 횟수는 하루에 한 번여도 상관없다. 이틀에 세 번도 좋고 이틀에 한 번 더 괜찮다. 즉, 필요한 칼로리와 단백질만 보충된다면 식사 횟수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당질을 섭취하지 않고 혈당치가 안정되면 공복감이 매우 완화된다. 케톤체로 에너지원을 보충하는 것을 케토제닉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식사를 하는 사람은 갑자기 허기를 느끼는 기하감이 없다. 반대로 당질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데 대한 공포감이 매우 커서 조금씩이라도 먹어야 한다. 당질 중심의 식사에서 해방되면 저녁이 되어도 피곤하지 않고 저녁 식사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역시나 가능한 한 당질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 식사는 하루 전체의 균형을 생각한다. 당질 제한식으로 오히려 컨디션이 나빠지는 사람은 수량의 당질을 포함한 식사를 자주 하는 편이 좋다. 그렇게 해서 서서히 하루에 섭취하는 당질의 양을 줄여가도록 한다. 하루 3번 식사를 할 경우를 예로 들면 아침에는 장을 자극하도록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 점심에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기 쉬운 시간대 직전이므로 되도록 당질이 적은 음식을 먹는다. 이로 인해 오히려 오후에 컨디션이 나빠지는 사람은 조금 더 당질 섭취를 늘린다. 저녁에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절식 시간이 길어짐으로 캐톤체를 만들기 쉬운 지질을 많이 섭취하거나 주침 전에 코코넛 오일을 먹으면 좋다.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루 전체의 식사를 어떻게 균형있게 나눌지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먹는 양에 대해서는 당질 섭취량만 주의한다면 그다지 신경을 많이 쓸 필요는 없다. 자율신경이 불안정한 사람은 5에서 6회로 나누어 먹고 이후 자율신경이 안정되면 3에서 4회로 나누어 먹으면 된다. 만일 바빠서 한 끼 정도 걸렀는데도 별다른 영향이 없다면 자율신경이 많이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자율신경이 불안정한 경우 마른 사람은 체중이 많이 줄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대로 살이 찌고 있다면 하루 식사량을 정해 자율신경 불안정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배분한다. 이 방법을 계속 유지하면 상당한 다이어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당질 제한은 절반부터 시작한다. 당질을 제한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당질 제한을 식단에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사람은 하루에 당질 섭취량을 60g 이하 정도로 억제한다. 쌀밥 한 공개에 포함된 당질이 55g이므로 이를 실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당질을 통한 칼로리 섭취 비율을 60% 정도로 유지하도록 공고하고 있지만 이 공고 비율에는 국가로서 국민들에게 쌀을 먹게 하려는 의도도 숨어있다. 이를 당질 섭취량으로 환산하면 270에서 280g이며 하루에 쌀밥 5공기를 먹어야 하는 양이다. 자신이 당질에 의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점심 식사를 걸러본다. 점심을 걸렀을 때 오후에 컨디션이 좋아지면 자연신경이 불안정하다는 증거다. 반대로 나빠진다면 이미 당질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적당량의 당질을 섭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질 제한을 하는 경우 현재 먹고 있는 당질 섭취량에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일일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지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선 절반으로 줄여보도록 한다. 미국 당뇨병학회는 하루에 130g 이하의 당질을 섭취하는 것을 당질 제한으로 보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공고하는 일일 당질 섭취량의 약 절반 정도 되는 양이다. 당질 제한으로 유명한 야마다 사토르 의사는 한 끼에 20에서 40g의 당질 섭취를 공고한다. 하루에 3끼를 먹을 경우 하루 상한이 120g이므로 불가능하지는 않은 양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당질을 먹든 먹지 않든 간에 몸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본래 인체가 갖춘 대사다. 만일 당질 제한으로 컨디션이 안정되었다. 갑작스러운 공복이 사라졌다. 주름과 나른함이 없어졌다. 업무에 능률이 떨어지지 않는다 등의 증상이 느껴진다면 그 효과를 본 것이라고도 봐도 좋다. 자율신경의 불균형은 사실 치침 중에 많이 나타난다. 이를 갈거나 몸이 경직되고 도중에 잠에서 깨거나 악몽을 꾸는 것 같은 증상이 이에 해당한다. 당질 제한으로 자율신경이 안정되면 수면의 질이 높아져 아침에 개운하게 눈을 뜰 수 있다. 영양보충제는 합류량보다 품질로 고른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당질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배가 더부룩하거나 반개해서 냄새가 난다는 사람도 있다. 이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반드시 영양보충제를 활용하길 바란다. 우선 소화효소 보충제를 활용해 본다. 소화효소 보충제를 복용하면 단백질 섭취량을 줄이지 않고도 소화를 촉진할 수 있다. 아미노산 보충제를 먹는 방법도 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물질이므로 육류 섭취를 줄이는 대신 부족한 부분을 영양제로 보충하면 된다. 식재료만으로는 충분히 보충하지 못하는 비타민 B군과 여성의 경우 특히 충분한 보충이 필요한 철은 영양보충제로 섭취해야 한다. 다만 철분제를 먹고 복통이 생기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장내 유해균이 철을 가로채고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나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한선에서 섭취량을 조절하길 바란다. 영양제의 품질은 판단이 어렵다. 미국 등 외국산 영양제를 경계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국내 제품보다 오히려 안전할 때도 있다. 앞서 저렴한 비타민 D 영양제는 원재료를 양모에서 추출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렴한 제품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시중에서 가장 저렴한 칼슘 영양제의 성분표를 살펴보면 돌로마이트 백운석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는 칼슘을 포함한 강물을 말한다. 돌로마이트보다 상위 재료는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 산호 등으로 이 정도 원재료를 사용했다면 그럭저럭 괜찮은 품질의 칼슘 영양제다. 이들보다 더 상위 재료는 생선의 뼈, 또 그보다 더 상위 재료는 소의 뼈다. 소의 뼈는 몸에 흡수가 아주 잘 되는데 최근에는 광우병의 영양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아서 나는 생선 뼈에서 나온 칼슘으로 만든 영양제를 사용 중이다. 성분 함유량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비타민 B군 영양제로 B100이라는 상품이 많다. 이는 캡슘당 비타민 B군을 100mg씩 넣은 것으로 하루에 400에서 800mg을 섭취하라는 지시사항이 적혀있다. 이는 꽤 많은 양으로 효과가 있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는 양이다. 내가 사용하는 비타민 B군 영양제는 캡슘당 25mg이 들어있다. 100mg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보통의 비타민 B군 영양제보다 효과가 크다. 비타민 B군 영양제가 체내에서 충분히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핵산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비타민 B군 자체의 원재료는 매우 저렴한데 핵산의 원재료는 연어에 치어로 그 성분만 가격이 비싸다. 성분 함유량은 꼭 가격에 비례하지 않는다. 또 비타민 B군, 비타민 C, 비타민 D 등 복수의 비타민을 조합한 멀티비타민, 철등을 포함한 멀티미네랄과 같은 상품도 많은데 이는 각각의 함유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모두 섭취하고 싶은데 이것저것 사다 보면 먹어야 할 캡슐의 양이 지나치게 늘어나고 금액도 비싸지기 때문에 일단 비타민 B군과 철분 영양제만 섭취해보는 것도 좋다. 영양제는 식사 중에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이 가장 높다. 복용 중인 약이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약과 함께 식후에 먹는 경우가 많은데 되도록 식사 중에 섭취하길 바란다. 산책과 가벼운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린다.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식사 직후에 걷는 것이 좋다. 되도록 일찍 걷는 것이 좋으므로 수저를 내려놓자마자 바로 최소 20분 동안 걷는다. 이로 인해 혈당치의 상승이 완만해지고 자율신경의 불균형을 방지하며 포만감도 얻을 수 있다. 특히 주부, 집안이라는 남편도 걷기 운동도 할 겸 점심 식사 직후에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장을 보러 다녀오면 좋다. 자율신경이 가장 깨지기 쉬운 저녁에 장을 보러 가면 기온이 내려간 외부 환경과 가게 안에 붐비는 사람들 때문에 자율신경이 영향을 받는다. 혈당치 상승을 억제하는 방법에는 걷기 말고도 근육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혈당치가 떨어졌을 때 백업체제가 점점 안정되어 자율신경에 의존하지 않는 혈당치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다만 근육량을 늘리는 것은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컨디션이 좋아짐을 경험한 후에 하는 것이 좋다. 나는 클리닉 환자들의 3에서 6개월간의 데이터를 살펴보고 단백질의 대사가 개선되고 난 후에 운동할 것을 권장한다. 운동이라고 해도 산책과 가벼운 근육운동 정도면 일단 충분하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좋지 않다. 맨 처음에는 평소 걷던 속도대로 걷고 익숙해지면 빠르게 걷는 정도로 시도해본다. 몸 상태가 좋아지면 근육량의 증가를 생각해서 언덕이나 계단 등이 있는 코스로 바꾼다. 지하철역에서도 계단을 사용하고 에스컬레이터는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조금씩 힘을 들이는 것이 좋다. 취침 전에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한다. 저녁 식사를 하고 2시간 정도는 지난 후에 잠을 자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지침 중의 지방이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반대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잠들기까지 2시간 정도의 간격을 둔다면 자기 전에 가벼운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이때 코코넛 버터를 먹는 것을 추천한다.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 직전까지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보는 등 자극이 끊이질 않는다. 그보다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안정을 취하기 위해 조교, 아로마, 스트레칭 등을 권한다.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도 좋다. 따뜻한 물에 느긋하게 몸을 담그면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 조금 더 효과를 높이기에 엡소염이라는 입욕제를 많이 넣어 부족하기 쉬운 마그네슘을 보충해주면 좋다. 몸이 금방 따뜻해짐으로 여성에게 듣기 좋다. 급격한 자극으로 교감 신경의 긴장을 푼다. 요즘 자유신경을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신체적인 접근 방법이 자주 언급된다. 즉, 자세나 치열 등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경추, 척추, 골반을 교정하거나 치과 치료를 제때 받는 것이다. 실제로 이 방법들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고 나도 환자들에게 자주 스트레칭 등을 권한다. 자유신경의 과도한 긴장이 좀처럼 풀리지 않을 때는 그때 몸 상태에서 느껴지지 않는 감각을 세게 자극하는 것도 좋다. 식당에 갔을 때 식사 전에 주는 뜨거운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 기분이 매우 좋아짐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업무 등으로 긴장된 교감 신경의 긴장이 싹 풀어졌기 때문이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차가운 수건을 얼굴에 대거나 조격을 하는 것도 교감 신경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아로마 향기를 맡는 것도 좋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방법도 있는데 이 역시 우리 몸에 어떤 종류의 자극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손가락 끝으로 몸을 톡톡 두드리는 탭핑도 매우 효과가 있다.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에서는 긴장으로 잠들지 못하는 이재민이 다수 발생했다. 당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현장에 투입되어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등을 처방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는데 탭핑을 하고 많은 사람이 치유된 사례가 있다. 교감 신경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약물보다도 몸에 자극을 주는 편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는 것이다. 다리를 떠는 행동도 단순한 자극을 반복하는 행위로 이 행동으로 교감 신경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종일 실내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산책을 나가 심호흡을 하거나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교감 신경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충분한 효과가 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일본 최고의사가 목숨 걸고 지키는 기적의 식사법 식사만 바꿔도 원인 불명 증상의 90%가 사라진다. 이해 없이 아프다면 식사 때문입니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